좋아요와 구독 역시 나는 부트캠프가 잘 맞아 나는 이런 데 가면 텐션이 죽어 파밍하기 너무 싫어 내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나는 배그를 진짜 좋아하는데 파밍을 진짜 귀찮아해 안녕 아 별로 없네 너 치킨 먹을 수 있겠네 부트캠프 무조건 짝먹지 이정도밖에 없네 10발만 가시고 모바리를? 빡 불쌍하다 아 쫓기는 뭐해? 아이 쏘리 빡 빡 괜찮나? 아 주총 두개 먹었다 이제 부트캠프 다 끝났다 역시 백은 이렇게 해야 재밌지 파밍을 왜 하냐? 애들 죽이면 나오는데 치아 치아 사운드 안패복 파악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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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럼 뭐? 뭐 시트? 아까 누구나한테 못한다고 그랬냐? 개모태기나 환산 다 나와 지금 한마디 해봐 어? 지금 얘기해봐 어떤데? 열둘시 잡은 다음에 어떻게 잡아가냐고? 이거 이 창은 안돼 이 창 가면은 오 저런 애들 방금 봤지? 이 창은 좀 힘들고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야돼 근데 오른쪽으로 돌 때 항상 3창이 싸움이 끝난 걸 인지해야 돼 12시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너무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이 창고를 보면 3창고를 보면서 3창고 싸움이 끝났단 말이지 없는 거 싹 봐주고 기회를 틈타서 여기는 아까 나한테 죽은 애가 턴 것 같고 오른쪽으로 돌아 아니야 난 내 귀만 믿어 자 저기 수리탄 소리가 들렸다 뭐야 그러면 여기 애가 저쪽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자로 간 다음에 저 끝에는 저건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쏘겠지 그럼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오 맞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리탄이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지 아 죽을 뻔했네 아 이거 무슨 바꾸도 없이 저렇게 미친듯이 뛰어 멋있어 그치 알아 나한테 좀 멋있는 것 같아 부트캠프를 나가지 않았지만 슬슬 나가 준비해야 돼 왜냐? 오키를 했기 때문에 이상 있는 애들은 나같은 변태다 아니다 나같은 실력자거나 변태다 Y자는 마지막에도 안 가는 게 최선이야 왜냐면 Y자는 애들이 개피된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무적전에 가만히 있거나 진짜 Y자가 정보가 제일 많아 이것 봐 쟤 지금 이 창 정보한테 죽었다 내가 말했지 않아 이 정도 반 바퀴 돌고 나서 이상에서 보이는 게 없으면 여기서 발토를 들린다 빠지는 게 좋은데 내가 아까 이쪽으로 안 가니까 저쪽에 있는 애가 나한테 왔어 나한테 얘만 잡으면 돼 여기서 문을 닫으면 어? 나 보고 있는데? 핵이야? 아 이거 좀 곤란한데? 아 저건 너무 좀 못 쪘겠는데 내가 오기 전부터 나를 쬐고 있는데 이거를? 사이가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? 핵이 장난해 암아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벌뽀의 북캠 강의 방송인가요? 히히킬 붙어주고 샤프라이즈 바꿔주고 된다? 쟤는 샤프라이즈 자신이 있어 왜냐하면 핵이니까 나한테 안 붙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칸씩 당겨서 쟤 자꾸 들어가지 왜냐하면 에임 핵이니까 쟤가 붙어주는 거지 그럼 내가 붙어주는 거지 그렇지 핵은 이렇게 잡는 거야 붙어서 쟤는 댕청한 에임 핵이었어 에임 핵이니까 자꾸 뒤로 가잖아 왜냐면은 쟤는 멀리 갈수록 쟤 때 이득이거든 발소리 아 내가 있던 집에 사람이 와버렸다 보였다 방금 봤어? 어? 어? 전부 갔는데? 눈 감아 눈 감아 내가 이거는 잘 썼는데 이건 좀 잘 못 쏘거든 감아 감아 감는 게 좋은 거 같아 야 너 그 이모티콘 금지에 안 버렸나 안 버렸나 어디서 그런 걸 사가지고 내가 못 쓸 때마다 자꾸 아니 이건 잘 못 쏘겠어 이거 봐 이거 반동이 다르다? 이거 왼쪽을 못 쏘겠어 아 응 못 쏘겠어 아 오셨었지? 아 뭐지? 이건가? 저기 저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